비타민 D가 근육 기능의 핵심 요소일까? 신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? 그렇다면 이제는 비타민 D 섭취를 늘려 근육 기능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. 신체 활동을 할 때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?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다. 비타민 D 섭취를 늘려 근육 기능을 개선해야 할 때가 온 것일 수 있다. 운동, 루틴, 식단 및 기타 요소에 약간의 변화를 줘야 할 수도 있다. 또한 수행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신체의 여분의 영양분을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. 이 문제에 관해 영국 버밍엠 대학교에서 주도한 한 연구에 따르면 높아진 비타민 D 수치가 근육 조직의 수행 능력에 필수적일 수 있다고 한다. 이 연구에서는 건강한 체지방량과 체격이 좋은 여성에게 비활성 비타민 D 수치가 높아질 확률이 훨씬 낫다는 것을 발견했다. 비타민 D의 중요성 이 연구는 비활성 비타민 D 수치와 신체 구성의 관계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었다. 대체로 20세에서 74세 사이에 116명의 건강한 지원자가 연구에 참여했다. 과학자들은 지원자들의 활성 및 비활성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했다. 제지방량 및 체지방량과 같은 몇 가지 신체적 특징도 함께 기록했다.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활성 비타민 D가 체지방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제지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. 또한 이들은 근육량과 제지방량이 높아진 참가자들의 혈류에 활성 비타민 D 수치가 더 높았다고 언급했다. 또한 제지방이 높은 비타민 D 수치의 핵심 요소라고 언급했다. 지방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제지방은 근육, 내장기관, 조직 및 뼈를 구성한다. 연구원들이 이 연구의 전체적인 상황과 모든 기타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. 최적의 비타민 D 수치와 근육 조직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향후 연구를 계획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. 또한 이 비타민이 뼈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보다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. 그렇지만 신체 근육과 관련하여 이러한 비타민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. 비타민 D와 근육 기능 또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비타민 D 결핍이 근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. 반면에 노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진다. 실제로 이 비타민은 뼈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고 체지방 형성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. 또한 신체와 건강에 다음과 같은 무수히 많은 이점을 선사한다. 건강한 면역계 건강한 치아와 뼈 이러한 비타민의 수치가 높아지면 치아와 뼈가 튼튼해지고 탄력이 생겨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. 또한 뼈에 칼슘이 흡수될 수 있게 하고 수년간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부상과 골절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. 건강한 신경계 칼슘은 신체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 중 하나이다. 칼슘 수치가 적절하면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줄어든다. 적절한 근육 기능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비타민은 좋은 근육 기능의 핵심 요소이다. 균형 잡힌 식단, 신체 운동 및 일광욕을 통해 적절한 수치를 유지할 수 있다. 이렇게 하면 심각한 부상이나 골절의 위험을 줄이고 근육통을 완화할 수 있다. 또한 신체 활동 중 사용하는 힘, 속도 및 지구력을 높일 수 있다. 비타민 D 결핍 비타민 D가 결핍되는 문제는 전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다. 이 결핍은 건강과 근육 기능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거나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대장암 및 결장암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근육 약화 운동 선수의 부상 골절 근육통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명심하자. 과도한 수치는 결핍만큼이나 해로울 수 있다. 이러한 미량 원소가 결국 동맥에 저장되어 동맥 경화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보조제를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를 만나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. 이렇게 하면 신체를 제대로 관리하고 근육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.